안녕하세요 드나예요 지난번 겨울 룩북 영상이랑 롱북 추천 영상을 올린 이후로 제가 쇼핑하는 쇼핑몰이나 혹은 의류 하울 영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진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는 브랜드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좀 다양한 곳에서 옷을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디자이너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모델들이 보통 저랑 키가 좀 비슷한 그런 패션 모델을 모델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기장감이나 그리고 핏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고라는 온라인 편집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디자이너 옷을 거의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편집샵이에요 여기가 하고 홈페이지 인데요 하고 사이트에 펀딩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 보통의 쇼핑몰처럼 사진과 가격이 보이는데 보통의 쇼핑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양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모여 있고 미리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주문하고 목표 수량에 도달하면 딱 정해진 수량만 제작하는 펀딩 시스템이에요 하고 사이트 말고도 저는 평소에도 펀딩 사이트들을 좀 여러 군데 이용을 하는데 되게 신박한 제품들도 정말 많고 저렴하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에요 펀딩이라는 게 선 투자금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리고 투자금으로 제품을 재고 없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제가 제작하고 있는 드마 정량도 살짝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하고에서 펀딩을 모집하고 있는 몇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듀위 하트 듀위 프릴레이서 드레스입니다 굉장히 루즈한 그리고 차르르 떨어지는 원단의 롱 원피스 롱 드레스인데요 제 키에서는 종아리 살짝 중간 정도로 덮는 기장이었는데 아마 키가 조금 더 작으신 분들 160대 분들은 거의 발목까지 오는 정말 롱 드레스 같은 기장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 배색이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늘하늘한 하늘색의 프릴 소재 밑으로 버건디 느낌의 이런 딥한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어요 이 프릴이 되는 이 하늘색의 경쾌함이 진짜 너무 무겁지 않은 느낌을 주는 그런 드레스입니다 이 하늘색 프릴 안쪽으로 보면 이 넥라인에 하늘색 끈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묶어줘도 되고 풀러줘도 되고 원래 디자인대로 입는 걸 가장 추천을 하는데 이 하늘색 끈 라인을 따라서 이 쇄골이 딱 같이 일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목라인, 어깨라인, 쇄골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역시나 디자이너 브랜드답게 소매가 정말 길게 나왔습니다 손등을 살짝 덮는 기장으로 되어 있고 살짝 커브스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뒷 지퍼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엉덩이까지 지퍼가 달려 있어서 정말 쉽고 간편하게 벗고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 아랫라인으로는 풀리츠로 되어 있는데 이 풀리츠 주름이 진짜 풍성하게 잡혀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하늘하늘 샤넬샤넬하게 움직이는 이 매력이 또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듀위 하트 듀위 맨투맨 원피스예요 듀위 하트 듀위 브랜드 자체의 트위의 느낌을 담은 그런 시그니처 원피스인데 이게 그레이 컬러로 나왔어요 너무 추리닝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좀 예쁜 귀여운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주는데 이게 정말 그 맨투맨 분토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원단이 전부 다 생축성이 있는 그런 원단이에요 지퍼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그냥 입고 벗고 하기가 정말 편하고요 무엇보다 활동성이 조금 보장되는 그런 원피스예요 이 원피스도 제키 기준으로 종아리 살짝 중간까지 오는 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행 갔을 때 정말 편안하게 그냥 하나 탁 걸쳐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소매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살짝 호박바지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굉장히 귀여운 퍼프 소매입니다 평소에 이런 러블러블한 스타일을 좋아하셨다면 이거 강추할게요 클루드 클레어 롱필드 코트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코트 중에 하나인데 봄 가을에 버거리를 많이 입긴 하지만 사실 봄에는 좀 더 다른 느낌의 룩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때 딱 입으면 뭔가 산뜻하면서 예쁜 그런 코트예요 이 컬러 자체는 네이비 컬러나 그렇게 밝지 않은 컬러인데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숨겨진 노란빛의 원단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움직이거나 걸어다닐 때 그럴 때 살짝살짝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옷이에요 이 코트 하나만 입어도 뭔가 굉장히 스타일리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디자인은 뭔가 야상 느낌도 나고 되게 편한 그런 느낌인데 코트 핏 자체는 뭔가 코트 핏이에요 되게 예쁘게 뚝 떨어지는 살짝의 A라인 핏이 도는 그런 코트이기 때문에 편안하면서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코트입니다 포켓도 앞쪽으로 4개가 있고 안주머니도 따로 있는데 이 포켓이 정말 깊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손을 넣었을 때 뭔가 딱 안정감 있는 봄 코트 고민하고 계셨다면 클루트 클레어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부부리 베이비 튤립백이에요 부부리 튤립백은 원래부터 되게 유명했는데 이번에 조금 작은 베이비 사이즈로 출시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큰 백을 잘 안 매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백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양이 살짝 튤립 꽃봉으로 꽃이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튤립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잡이 있고 토드를 둘 수도 있고 긴 끈을 이용해서 숄더로 멜 수도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지금 같은 이런 캐주얼한 느낌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아까 코트 같은 그런 코트에 매칭을 해도 정말 잘 어울리는 백인데 어디에든 코디하기 쉬운 백이라 데일리백으로 강추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아마 수납력이 정말 좋아서 제가 스페인으로 여행 갈 때 아마 이 가방을 또 챙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앞쪽으로 이렇게 원단이 트여져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안쪽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트여져 있는 게 왜 좋냐면 가방 안에 있는 제품을 찾기 손을 넣었을 때 이쪽이 이렇게 유연하게 구부러져서 뭔가 너무 불편하게 이런 깊은 백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물건을 찾기 힘들어서 잘 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편안하게 멜 수 있는 백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부부리 금속 장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하는 느낌을 좋아해서 이대로 들고 다니지만 링을 이렇게 스트랩에 끼워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로 쓸 수도 있어요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백이어서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스트랩도 넓어서 저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 하고에서 펀딩 모집 중인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봤는데요 지금 하고에 회원 가입을 하면 VIP 등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VIP 등급 혜택이 있는데요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적립금 추가 7%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웹 다운로드 시에 5% 중복 할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하고 웹 다운로드 하시고 지금 회원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소개한 아이템들 외에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하고 웹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